김영민 전문화 여기 보세요. 김영민 전문화 공사단 활동 평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많이 배워보고 이렇게 다른 기관 관계자분들이랑 술장 아는 게 처음이어서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활동 너무 잘하셨다는 소문 듣고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환경 이 환경을 배우니 여러분의 환경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공연을 받아서 공연을 받았던 예능으로 진짜 잘하는 거에요 뭐하는지 오늘은 저희 공연을 도와주는 너무 오래 걸린 거에요 어... 고생하는 거 물건을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당황했어 당황했어 지금 너무 들이대가지고 당황했어 뭐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됐는지 그 바르셨죠. 호산나 학교로 가는 옆에는 철길이 다니고 호산나 학교로 가는 길이 이제 흔들리는데요. 이 위치가 빙빙하잖아요. 진짜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열악하네요. 저는 아기 대회복log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시켰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위치를 하신다고 합니다. 안녕? 안녕, boa 안녕, 원호님. 안녕하세요. 오늘 진척 나뉘의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기존의 5개월 동안 청년준비공사단이 어떻게 활동했었는지 그리고 활동을 마치고 나서 정말 현지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평가자분들과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현지에서 이런 관점과 이런 맥락으로 진행했었구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맥락과 현지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활동했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CM님 도착하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건 못 쓰겠는데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노태빈이 나와요. 박카스 박카스. 박카스 하나 때려. 아 네.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가를 이 프렘도, 이 변화의 ESG. 어떻게 뭐지? 진연지에 대한 실물같이 질을 쌓는 프로그램을. 어이. 조금 무섭네. 뭘 보는 거지? 정원도 엄청 예쁜데요? 우와. 소중고 소중고 소상자라고 하는 거. 아 청소라고. 이렇게 봐. 우와. 우와. wanna be tres. 여러분 여기까지чи 그룹아 선물받으셨는데 어떠세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 받아서 너무 좋고요 엠블렘도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나요? 여기 하베르 예수의 학교 엠블렘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하나로 패션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요 물갈이 하시느라 배가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신가요? 현지에서 이빨 양치질을 하면서 수돗물을 이용했더니 그 영향 때문에 고맙고요 특히 저와 비슷하게 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특히나 물에 신경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건강히 준비합니다 현지 알려드리세요 지금 뭐 하러 오셨나요? 저희 신석항원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내일 한국에 들어가야 되세요 신석항원검사 모두 음성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신석항원 준비됬수security.org 축하합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